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 이야기를 진행하는 유효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부르지시며 하늘문을 간절히 두드리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조셉 리목사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싱글마음 싱글대디가 된 분들의 상한 마음 회복과 또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것을 돕고자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 성경말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 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 통곡은 히브리어로 박하라고 합니다. 통곡하다 눈물을 흘리다 울다의 의미입니다. 매우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는 것이 박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통곡이 하늘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하시게 할 것입니다. 통곡 속에 깊은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이 통곡 안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 하늘의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 부모 사역을 하는 저 역시도 혼자 되어 4명의 자녀를 길러야 했으니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일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근래에 있었던 것 하나를 전하면요. 저희 셋째 딸은 뇌수종, 영어로는 하이드로서팔로스라고 하더군요. 뇌수종이라는 병우를 갖고 태어나서 뇌수술을 생후 5주로부터 시작해서 3번이나 해야 했으니 그저 학교 성적이 늘 부진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한 후 의료기술 분야의 자격증을 얻기 위한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시작 부분에 따라가기 힘들다며 미니 테스트에 F를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사이언스라고 의료계통의 대학의 등록비는 액수가 아주 컸기 때문인데 이미 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야말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야말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하다보니 한자리에 앉아 4시간을 넘게 기도하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통곡이 되어 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막내가 와서는 살짝 건드리면서 엄마 옆집에서 듣겠어요 하고 염려를 했지요. 여튼 그렇게 쏟아내니 평안한 마음이 좀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가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에 동네 주위를 이렇게 운동삼아 걷던 중에 어스룩한데 이제 셋째 딸이 타는 차와 같은 차종이 이렇게 동네로 들어오는 걸 보면 아이고 제가 결국 못 따라가가지고 중지하고 돌아오나 보다 하면서 가슴이 덜컥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통곡의 기도엔 역시 능력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3년간의 공부를 다 마치고 자격시험에 붙어서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일 있을 때 통곡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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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